감사합니다 앞으로 박차에서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3 2 3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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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5 7 8 9 5 5 5 5 5 5 6 5 6 5 6 6 6 6 6 7 8 9 9 6 6 7 7 7 7 9 9 10